들어와! 아직도 할 일이 남았어? 모델 건은 상인들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 비사한테 지시했어. 그대로 통보 갈 거야. 아, 참. 뭐야? 휴대폰 새로 바꿨어. 번호 저장해. 잘했어. 그렇지 않아 내가 이 비사한테 얘기했어. 대표 휴대폰을 자꾸 잃어버려서 어쩌려고 그래. 거기 중요한 전화번호 많잖아. 그래서 바꿨잖아. 원래 건 집에서만 쓸 거야. 잘했네. 그게 안전해. 아, 석표야. 그래서 말인데. 이건 위치 추적하지 마. 뭐? 그래. 너한테 손 뗄게. 뭔 일 있어도 절대 관여 안 할 테니까. 나중에 서운하다고 울지나마. 그만 마시는 게 어때? 더 마시면 안 될 것 같은데. 내 집에서 이 정도도 못 마시니? 이모. 또 시작이야. 지금 시위하는 거 맞지? 진짜. 뭐야. 잘라. 잘라. 당장 잘라. 사표 수리해. 아침이 맑아올 때까지. 오빠. 남들도. 모르게. 서성이가. 울었지. 지나. 오라버니. 너무 좋다. 사무총. 동비. 하늘이. 하. 진짜. 외삼촌도 참 대단해요. 왠지 알아? 내 노래엔 흰우락이 있어서 그래. 흰우애락 좋아하시네. 쟤 와인병 빼서. 안 그러면 나. 경찰에 신고할지도 몰라. 기회 보고 있어요. 흰우애락. 이건. 환희.